모드버리 사람들은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습니다. 그들에게 해양 오염 문제는 그저 먼 바다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.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터전. 모드버리 사람들에게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. 그들에게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. 그들에게 필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. 그들에게는 파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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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ludes 모든 파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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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줄이는 캠페인에 나섰는데요. 상인들 역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. 종이 포장된 과일들을 담는 것이 생소한데요. 어르신,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? 네. 이 옷은 더 이상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. 아마도, 하얀 전용품이 아마도. 물론, 유리하기가, 파는 이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다큰이 실리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도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.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은 가게의 매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.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있습니다.